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고급기능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급기능을 세편으로 나누어서 녹화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급기능의 이번 시간에는 첫번째 시간으로 매크로 하고 인엄 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걸 하기 전에 간단한거 먼저 상수를 선언할 수 있는데 상수 선언하는 방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는 constant 라고 하죠 영어로 const 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 예를 들면 나는 double 파이를 3.141592 우리 이제 원주율을 파이로 선언을 했는데 아마도 이런 파이 값은 바뀌지 않을 거에요 파이를 사용하는 여러 계산식에서 사용할 텐데 이 파이 값은 double 파이라는 변수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죠 혹시라도 누가 잘못해서 바뀐 프로그램을 잘못해서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얘는 바뀌어서는 안 돼 절대로 그럴 때 앞에 const 라는 키워드를 붙입니다 그러면 얘는 파이라는 더블 변수는 값을 바꾸지 않는 변수다 다시 말해서 상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const가 없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수와 똑같은데 앞에 const를 붙여서 상수로 사용한다 이런 뜻이고요 상수기 때문에 뭔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쓰는게 일반적입니다 대문자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get area 반지름이 r 인 어떤 원의 면적을 계산할 때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파이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여기서 파이는 어떤 변수가 아니라 상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게 상수입니다 굳이 같이 프로그램을 안 해봐도 알겠죠 쉽게 알 수 있으니까 constant 는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매크로 입니다 매크로도 상당히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매크로는 define 이라는 문장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define 으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안전 함수들 뒤에 언더바 s 가 붙는 scanf 라든지 string copy 언더바 s 라든지 이런 함수들을 나는 표준 함수를 쓸 거야 라고 할 때 define secure underbar no warning 이라는 걸 써서 했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그 define 입니다 그래서 define 으로 이렇게 파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근데 이 매크로로 define 을 하면 define 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프로그램이 컴파일 될 때 아까 우리 콘스탄트 한 거랑 똑같잖아요 이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 define 이라는 것은 컴파일 하기 전에 이 define 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대로 이렇게 대치가 됩니다 여기 숫자로 그대로 대치가 돼서 컴파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define 은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define 을 해 놓은 거지만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모든 define 한 것들은 전부 대치가 된다 실제 define 한 것들로 대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매크로 라고 한다 define 을 매크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앞에서 우리 콘스탄트로 했던 함수하고 지금 한 이 매크로란 함수는 이 소스 코드 다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define 으로 매크로로 정의를 했고 우리 앞에서는 콘스탄트 더블 함수로 더블 변수로 사용을 한 것만 다릅니다 그게 이제 define 입니다 자 우리 세번째 우리 고급 기능 중에 세번째는 enum enum 열거형 이라는 뜻인데 enumeration 입니다 enumeration 의 약자로 enum 이라고 하는데요 열거형 입니다 열거형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enum 하고서 4가지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4가지를 선언을 해 놓으면 메인 함수에서 이 enum 에 있는 값들을 마치 우리가 상수나 변수 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enum 으로 선언한 것은 특별히 표시를 하지 않으면 맨 앞에 있는 숫자가 0 그 다음서부터는 1씩 이렇게 증가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출력을 하면 0, 1, 2, 3이 출력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는 저게 0, 1, 2, 3이라는 숫자로 쓰는 것보다 저게 메인 메뉴 스테이트다 또는 플레잉 스테이트다 포스트 스테이트다 이런식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문자열일 경우가 더 프로그램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enumeration 은 숫자 대신에 의미 있는 값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enumeration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죠 enumeration 을 조금 더 공부를 좀 해 봐야 되겠어요 enumeration 예제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numeration 이라고 하는데 우리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하죠 34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추가 새 프로젝트 034enumeration 이라고 하겠습니다 enumeration 을 도대체 어떨 때 쓰나 매치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enumeration 이라고 하겠습니다 color 이렇게 써놓고 color에 숫자를 씁니다 red, blue, green, black 이렇게 써놓고요 메인함수 에서는 메인함수 에서는 메인함수 에서는 int, color라는 걸 하나 선언을 하죠 color, color라는 걸 하나 선언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color의 값을 하나 받아들이겠습니다 scanf undervice %d 에서 음 여기서 이제 color 이렇게 쓰면 되겠죠 color 값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안내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printf enter color 예를 들면 your favorite your favorite color favorite이 RIT 인가요 your favorite color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color를 여기에다가 red 는 0 blue 는 1 green 은 2 black 은 3 이런식으로 입력을 유도합니다 입력을 유도하고 여기다가 써야겠네요 black black 은 3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입력 값을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숫자를 하나 읽어 드리면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어떤 색깔 중에 하나를 입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기서 if if 쓰지 말고 스위치로 써볼게요 스위치 한 다음에 color 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case case 0 일 경우는 printf red 이렇게 쓴다고 하죠 이렇게 쓴다고 하죠 이렇게 쓴다고 하죠 뭐 뭐 의미 있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break를 이렇게 쓴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color 0 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1 에 대해서 처리하고 2 에 대해서 처리하고 3 에 대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1 2 3 이렇게 처리하고 1일 때는 뭐 blue 에 대한 어떤 코드가 있다고 치고 green 에 대한 어떤 코드가 있다고 치고 black 에 대한 어떤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efault 는 아무것도 안하고 이렇게 끝난다고 치는데 내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case 0 1 2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0 1 2가 무슨 의미였는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여기에다가 red 라고 쓰는게 좋다 그러면 이 레드로는 레드는 도대체 뭐야 아 이게 enumeration 열거형으로 선언한 값이야 그래서 이제 레드 일때는 레드로 출력을 해 그 다음에 blue 일때는 blue로 출력하고 green 일때는 green으로 출력하고 그 다음에 black 일때는 black 이라고 출력하고 그렇지도 않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0 1 2로 썼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가독성이 좋은 거죠 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죠 컬러가 red 일때는 red 라고 출력해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럴 때 쓰는게 enumeration 열거형 얘를 시작 프로젝트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 보면 나는 만약에 2번을 선택했다 그러면 green 이렇게 출력이 되죠 지금은 아주 간단한 예지만 이렇게 enumeration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프로그램을 읽기 쉽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이거는 이제 어떤 상수 값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enum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만약에 얘가 red를 10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자동으로 얘가 10이니까 얘는 11, 12,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맨 앞에 있는 숫자서부터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이게 0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 디폴트로 0이 되는데 얘를 만약에 내가 1이라고 썼다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2, 3, 4가 되는 거고요 얘를 만약에 10이라고 썼다 그러면 얘는 1, 2, 10,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많지 않죠 많지 않지만 여기에 enumeration으로 지정된 값들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값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enumeration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매크로는 함수처럼 이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매크로라는 게 아까 define 으로 우리가 쓴 수식이나 값을 얘기하는데 define 그죠 define 해가지고 샵 define 해가지고 이렇게 square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square x, square x 라고 해서 괄호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마치 x 가 함수의 매개변수처럼 이 x 를 이 square x 여기서 이제 square a 라고 했잖아요 a 가 여기 x 에 해당하니까 a 곱하기 a 가 컴파일 하기 전에 이 square 를 대치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square 라는 것은 제곱을 얘기하는데 x 곱하기 x 야 자 그럼 이제 square 를 이렇게 정의해서 square a 이렇게 써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문자로 써도 되지만 문법적으로는 define에 쓰는 매크로는 관습적으로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아 얘는 square a 라는 것은 a 곱하기 a 로 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해보면 근데 이제 매크로 쓸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35번째 프로젝트로 하나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해 보겠습니다 매크로에 대한 예제인데 자 여기다 이제 define 해서 매크로를 만듭니다 define 에서 sqr 이라고만 하죠 square x 는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띄우고 x 곱하기 x 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sqr x 라고 쓴 부분을 마치 함수처럼 x 곱하기 x 라는 값으로 대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한거를 파워포인트처럼 int a 는 5 해가지고 square a 를 출력해 볼게요 int a 는 5 라고 하고 printf sqr sqr %d 는 %d 이렇게 써 볼까요 이렇게 쓰고 a 와 sqr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 이게 5 곱하기 5 로 대치가 되니까 square a 라는 것은 a 가 5 니까 5 곱하기 5 로 대치가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5 라고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 25 라고 출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매크로 쓸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크로 쓸 때 주의할 점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내가 매크로 를 요렇게 썼다 square a 플러스 1 이라고 썼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 부분을 살펴보면 얘를 a 가 아니라 a 플러스 1 이라고 썼다 그러면 예상하건대 얘는 어떻게 값이 나와야 되나요 a 플러스 1 하면 6 이니까 6에 제곱해서 36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실행을 해보면 36이 아니라 11이 나옵니다 11이 나옵니다 오 이상한데요 왜 11이 나왔을까요 얘를 고대로 대치한다 그랬죠 x 곱하기 x 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대치가 되냐면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1 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게 먼저 계산이 되는게 아니고 이게 먼저 계산이 되죠 그러면 a 가 5 고 1 곱하기 a 도 5 고 플러스 1 하니까 5 더하기 5 더하기 1 해가지고 11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36 으로 출력하고 싶다면 이 x 를 가로로 이렇게 담아 줘야지 되죠 막아 주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1 로 바뀌죠 그러면은 아 6 곱하기 6이 되니까 36이 나올 거에요 그래서 이 define을 이렇게 괄호를 쳐 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36이 나오죠 자 그렇게 이제 매크로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100 나누기 square a 라고 한번 해 볼게요 100 나누기 square a 하면 자 얘를 100 나누기 square a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상하건대는 100 나누기 square a 는 5의 제곱이니까 25 로 나누니까 얘는 4 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4 가 아니라 100이 나옵니다 이게 왠지 일까요 그래서 100이 나온다 왜 그러냐 하면 얘는 어떻게 대치가 되냐면 100 나누기 square a 대신에 x 를 곱하니까 a 곱하기 a 가 될 거 아니에요 이 a 는 5고 이 a 는 5인데 나누기 곱하기가 있을 때는 나누기 먼저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나누기 a 하면 20이 되고 20 곱하기 a 하면 100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연산자 우선순위 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거 제곱한 거를 이거 제곱한 거로 이 100을 나눠 주려고 하는데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에 가로를 하나 더 써 줘야 된다 가로를 하나 더 써주면 이렇게 대치가 되죠 그러면 a 가 5니까 5 곱하기 5 하면 25가 돼서 걔가 먼저 계산돼서 100으로 나눠주면 결과 값이 4가 나오는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 나온다 그래서 매크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거를 함수로 써도 되죠 함수로 써도 되는데 우리가 함수로 안 쓰고 이렇게 디파인 해주면 간단한 수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파인 해주면 아예 컴파일 할 때 이렇게 대치가 되기 때문에 함수로 쓰는 것도 훨씬 더 실행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럴 경우에 매크로를 쓰는데 매크로 쓸 때 지금 세 가지 케이스를 살펴본 것처럼 조심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크로를 이용해서 포문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디파인 대문자 4를 쓰고 i, s, e 라고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for int i는 s, i는 e, i++ 이렇게 바꿔주면 for i, 1, 10 이라고 쓴게 for i 소문자 i는 s가 1이잖아요 1서부터 i가 10 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i++ 한다라고 요렇게 바뀌어 지는 거예요 요 매크로에 의해서 요게 요렇게 바뀌어 주니까 for 문을 많이 쓰는 경우에 아유 나 이거 쓰기가 귀찮아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 아유 이게 귀찮으면 프로그램 하지 말아야죠 아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매크로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굳이 뭐 for 문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쓸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세 가지 여태까지 배우지 않았던 세 가지를 공부해 봤는데 첫 번째가 상수를 만드는 콘스트라는 키워드 두 번째가 매크로 매크로는 아까 파이를 디파인하거나 아니면 스퀘어 엑스를 디파인하는 것처럼 어떤 상수나 함수를 매크로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enum enum은 열거형 그래서 우리가 012 이런 식으로 어떤 그 C 언어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값이 있잖아요 실수든 정수든 문자든 이런 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의미를 갖는 뭐 칼라라든지 어떤 게임의 스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뭐 요일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의미 있는 문자열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때 그럴 때 enum을 사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이제 물론 프로그램에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조금 더 쉽게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도구로써 세 가지를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